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 코로 왔지요 일어나! 띵 띵 띵 짜라자 회부터 먹어볼게요 아! 여기 끝에 먹으면 Histor이바 하루미 !!!! !!!!!!!!!! 와 이리와 편집하네요 조금 더 냄새가 나요 이거 먹고싶다 탱탱한 뺨 배가 낮지 못한alties 코끼리 조개 코끼리 조개 코끼리 왜 이거를 살짝 데치는지 알 것 같아요 요거보다 이거를 조금 더 삶았는데 살짝 좀 찔긴게 있어요 억세다 그래야 되나 다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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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돌뼈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대장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왕우럭 쪼개 이거는 쭉 안 늘어나요 나한테 먹어봐요 그마일하니 물이 반죽 degrees 아이스크림 아삭한거 같아요 아삭한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계란 후라이 그래서 저희는 계속 저의 정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계란 후라이 정말 잘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저는 또 한 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약간 먹어야겠어요 저는 다 먹었을 때 오징어 아삭아삭 뱅뱅 아삭아삭 아휴 으 잘 먹었습니다 오늘 코끼리 조개랑 왕우룩 조개를 먹어봤는데 확실히 코끼리 조개가 맛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코끼리 조개는 날개살 쪽부터 수간부까지 먹을 살도 많고 달달하고 맛있었거든요 내장도 깊은 맛이 났어요 반면에 이 왕우룩 조개는 내장도 아무 맛도 안나고 먹을 살도 별로 없는 데다가 수간부가 또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왜 코끼리 조개를 먹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코끼리 조개를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